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녀가 많아 애지중지 키우는 실태가 과연 맞을까 싶은 우리나라 실태에 리더십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책, 하버드 리더십 수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소위 꼰대와 신세대 사이에 낀 세대라고 불리는 40대인데요. 그 중간을 걷는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어르신들의 말을 따를 경우 결국에는 그게 옳은 길이었거나 혹은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데이비드 거건 교수님은 1942년 출생으로 미국 공직 분야에서 5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직자이자 백악관에서 4명의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공 리더십 센터 창립 이사 겸 교수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한자녀가 많다 보니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세대라 그렇다고 하기에는 약간 걱정되는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인 가정 안에서 너무 소중히 키워 오히려 다양한 트러블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키우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사춘기와 성인이 되어 자립심이 약해질 수 있고 회복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느 소학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책 내용 중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훌륭한 인물들의 일화를 낭독하고 회복력 비결 부분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장. 시련의 도가니에서 살아남기 병에 걸린 황태자 캄보벨로섬에서 가족여행을 하던 39살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일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나와 욕실로 가려고 하는 순간 왼쪽 다리가 휘청거렸고 곧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그는 섭씨 39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렸다. 다음 날이 되자 오른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의사들이 왕진을 다녀갔고 처음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강건한 남자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절전기에는 미국에서 매년 몇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다리를 마비시킨 바이러스다. 백신은 그 시점에서 앞으로 30년은 더 기다려야 했다. 바이러스가 면역체계에 침입하기 전에 프랭클린은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가문에서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이 아이는 허드슨강의 강뚝에 있는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았고 하버드대학교의 학생일간지 하버드 크림슨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의 조카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해군성 차관을 지냈고 37살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되어 앞으로 더 높은 공직을 맡을 길만 남은 듯한 스타 정치인이었다. 프랭클린은 그야말로 전부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겪은 가장 큰 실패는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 포셀리언 클럽 입회를 거부당한 것이었다. 한 논평가가 말했듯 그때까지 그가 살면서 걸어온 길은 장미꽃잎이 가득 뿌려진 꽃길이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볼 때 그 유명한 장례성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지루한 사람이었다. 등 뒤에서 가족들은 그를 버티 우스터라 불렀는데 나태한 부자를 묘사한 영국 소설에 등장하는 우유부단한 등장인물에 빗댄 말이었다. 시어도 루스벨트의 딸 앨리슨은 그가 어머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쥐어 사는 마마보이라고 봤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테디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뉴욕주 주의회에 들어갔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촌 테디와는 다르게 프랭클린은 거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프랭클린이 소아마비라는 잔혹한 질병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는 어머니가 재촉한 것처럼 공적 생활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다. 사라 루스벨트는 그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 말을 잘 들으며 고분고분 살아가기를 바라는 굴리만의 여성이었다. 아니면 그는 아내 엘리너와 오랜 세월 정치 고문으로 도움을 준 루이스 하우가 강력히 권한 것처럼 다시 걷기 위해 재활을 거쳐 공적 생활에 다시 복귀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아무런 진전 없이 흘러갔고 프랭클린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신께서 자신을 잊으셨다며 한탄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깊은 내면에 다다랐고 과거의 화창한 낙관주의를 다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기운과 결단력을 발견했다.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사회생이 시작되었다. 소아마비는 그의 삶을 둘로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는 엄청난 회복력으로 결정타를 맞고도 다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인격과 연민을 갖춘 원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지만 마침내 승리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에 가장 핵심이라고 봤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공직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걸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했다. 날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끌고 나아갔다. 1년 만에 그는 무게가 각각 3kg 정도 되는 다리 부목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주 웜스프링스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온천을 발견했고 온천욕으로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달랬다. 그는 다른 소아마비 환자들과 함께 재활하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더욱 좋아했다. 결국 그는 그 재활센터를 사들였고 자주 그곳을 방문했다.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과 온천에서 어울리는 모습은 영상으로도 나와 있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무척 감동적인 장면이다.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거나 걷는 일은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의 공적 생활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가 한 차례 승리했다. 루스벨트가 자신의 인생에 꽂힌 이 강력한 일격으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지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유전자에는 낙관주의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한 낙관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쾌활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에 없이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 훗날 첫 취임식에서 그는 소아마비 이전의 프랭클린은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이었다. 소아마비 이후 그는 고통을 견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고 공감했다. 소아마비 이전 그는 거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했다. 정치적 리더십에 관해 내가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는 테드 모거니슨,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전개에 있다. 병에 걸린 황태자라는 제목의 장에서 그는 루스벨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두 다리는 시들어버렸지만 그의 정신은 승리를 거뒀다. 얄팍하고 이기적인, 야심만 많고 때로는 원칙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청년을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라는 성숙한 인물로 변화시킨 건 이 정신적인 싸움, 패배를 거부하는 태도, 역경에서 배우는 능력이었다. 그는 눈에 띌 정도로 변했다. 그의 얼굴은 확 폈고 운동으로 딱 벌어진 가슴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체력에 자부심을 느꼈고 두 시간을 싸워 108kg에 달하는 상어를 무태 올려 힘을 자랑했다. 하지만 상체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보인 인격의 힘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인내심을 보였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교한 타이밍 감각을 보였고 해결에 나서기 전에 이슈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도 갖췄다. 또 그는 더욱 깊이 명상하게 되었다. 1940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 세 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영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참모진은 투표 집계가 끝나자마자 그가 비상회의를 소집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카리브해에서 대통령 전용 요트에 타고 며칠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집인 입장이었고 영국에 무기를 제공하는데 반대가 아주 심했다.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카리브해에 요트에서 시간을 보내다 그는 무기 대여 정책에 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영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에 빌려주자는 전략이었다. 그는 이 일을 비유를 들며 설명했는데 후에 널리 알려졌다. 이웃집에 불이 나서 이웃이 정원용 호스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런 일로 입씨름하지 않고 당장 빌려주지 않겠냐는 이야기였다. 호스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길에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웃이 호스를 새로 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을 주던 것이 맞지 않겠냐고 그는 말했다. 몇 주 만에 루스벨트는 무기 대여 정책을 의회에서 승인받았고 처칠은 구축함을 손에 넣었다. 영리한 소환 또한 루스벨트의 타고난 자질이었다. 소아마비와 투쟁하면서 그는 병을 하나의 고차원적 예술로 변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일반 대중에게 들키지 않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뉴욕 주지사로 이어 대통령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 무대에 수도 없이 올라야 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방법은 시각적 신기루를 만드는 것이었다. 먼저 그의 승용차를 연단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주차했다. 수행원들은 대중의 시선을 피하면서 휠체어를 들어 그를 무대로 옮겼고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워 다리 부목에 몸을 고정했다. 그러면 루스벨트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우미의 팔을 꽉 잡으면서 서 있는 포즈를 취했다. 도우미는 보통 그의 아들이 맡았다. 연단으로 나오면서 그는 고개를 위로 쳐들고 활짝 웃었다. 청중이 그의 얼굴에 떠오른 홍조를 보는 동안 그는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간다기보다는 거의 떠밀려서 갔다. 그는 청중에게는 행복한 전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다. 실제로 마이크를 단단히 붙잡을 즈음에 루스벨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때때로 루스벨트가 도우미의 팔을 하도 세게 잡아서 손가락에 눌려 도우미의 팔에 피가 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루스벨트를 연구하는 저명한 역사학자 밀리엄 록텐버그는 자신이 대학생 시절의 집회에서 연설하는 루스벨트를 봤는데 그가 걸을 수 있다고 확신했었다고 내게 말했다. 지금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숨길 수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루스벨트는 워낙 언론에 개방적이었기에 자신의 신체장애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도하지 말라고 언론을 설득할 수 있었다. 겉보기에는 수수하지만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인 하이드파크의 플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도서관은 수천장에 이르는 루스벨트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휠체어에 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은 단 세 장뿐이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소아마비를 극복했다는 대중 사이에 널리 퍼진 믿음 때문이었다. 소아마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불경기에서도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시련의 도가니는 대중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낸다. 오랫동안 리더십 학자들은 시련의 도가니를 역경의 한 형태로 보면서 리더들이 그런 좌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전기작가와 연구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리더들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는지 살피면서 시련의 도가니 개념이 각광받았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야말로 시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예다. 훌륭한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에서 썼듯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시련은 파괴적인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한 경험이 어떻게 일반적 예측과 논리와는 다르게 커다란 성장, 강렬함, 포부, 증진된 리더십의 재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불타는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리더십 연구와 저작들이 지니는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평범한 대통령이나 총지조차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런 사례를 읽으면 어깨를 들썩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련의 도가니는 뛰어난 대통령이 원숙한 인격을 얻거나 그의 등장을 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이상으로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 어떤 학자의 언급처럼 시련의 도가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부인 어린 딸이 익사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스물다섯 살 난 아들이 백인 거주지를 조깅하다가 절도범으로 의인받아 총에 맞아 죽는 바람에 삶이 완전히 망가진 흑인 어머니 등이 그런 사례다. 전쟁은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마저도 유린한다. 인간의 경험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이런저런 시점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고통이 개인적 비극이든 국가적 위기로 인한 것이든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상에 관한 비전을 다시 형성할 수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리기 직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유럽에서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 2천만여 명이 죽고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제1차 세계대전은 특히 유혈과 폭력이 난무한 악명 높은 전쟁이었다. 한 프랑스 군인은 참호에서 보냈던 시간과 조국으로 돌아오는 힘든 과정에 관해 인상 깊은 글을 남겼다. 예비군 병사로 군에 입대한 앙드레 프리부르는 전우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생에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조국, 전쟁, 전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그리고 교사로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목적 등 그 모든 것이 의문의 대상이었다. 자신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 자신이 지키고자 싸웠던 그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의심했다. 따라서 프리부르는 예전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포착하기 위해 글을 썼다. 프리부르는 불타오르는 도가니 전투원의 신념이라는 제목의 책을 편했고 이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겪은 고통과 조국이 견딘 위험 프랑스를 구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표현했다.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작가는 프리부르에 관해 이런 글을 남겼다. 몸은 너덜너덜해지고 시각, 후각, 미각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전쟁에서 돌아온 이 교사는 죽은 사람들과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참호에서 보내던 끔찍한 낮과 밤보다 한없이 더 슬프고 암울한 시간이었다. 암담함 속에서 그의 영혼은 마음속 침울한 동굴에 갇혀있었다. 하지만 점차 깨달음이 다가왔다. 그는 처음에 군중이 너무 무관심의 오싹함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불확실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상냥한 손길을 느꼈고 온화한 목소리를 들었다. 동굴벽은 점점 뒤로 물러났고 그의 심장은 오르가낙기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신앙만이 인생의 괴로움을 치유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불타오르는 도가니 속에서 새롭게 단련되었다. 프리브루의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 역경에 관해 이야기했다. 브라질 작가이자 슈어브 재단 이사진에서 내 동료이기도 한 파울로 코엘료는 10대 시절 보호시설로 보내졌는데 부모님이 작가가 되겠다는 그의 열망을 증오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가 대신에 작사가가 되었지만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가사를 쓰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코엘료는 작가가 되었고 이후 8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수십 권의 책을 편했다. 그는 자신이 버텨낸 인생의 획기적 순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삶은 우리의 용기와 기꺼이 변화하려는 마음을 시험하는 도전을 걸어온다. 그런 순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척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도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은 되돌아보지 않는다. 100년 전 프로이터와 융의 시대 이후로 심리학자들은 리더의 외적 투쟁뿐만 아니라 내적 정서적 투쟁에도 집중해왔다. 20세기 초 심리학자 겸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개인적 위기에서 형성되는 리더십에 관해 자신의 책,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다. 정서적인 일, 특히 난폭한 사건은 아주 강력하게 정신적 구조조정을 촉발시킨다. 제임스는 그런 변화를 겪는 개인을 묘사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는 두 번 태어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영웅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새로운 활력과 인내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다. 다시 태어남이야말로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생의 후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닌가. 물론 실현의 도가니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의 삶을 무너뜨린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뇌리에 박혀있다. 로버트 케네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암살을 당하기도 한다. 혹은 느닷없이 남편을 잃은 쉐릴 샌드버그처럼 무고한 이유로 상실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소저너 트루스, 셜리 치점, 간디가 겪었던 것처럼 추하고 암울한 인종적 편견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넬슨 만델라, 존 맥케인, 디트리히 본 회퍼, 그리고 다른 전쟁 포로들처럼 길고 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구금 생활을 하기도 한다. 출산한 후에 거의 죽을 뻔했던 세레나 밀리엄스처럼 죽을 고비로 넘기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실현의 도가니를 겪은 현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파키스탄의 말랄라다. 말랄라의 아버지는 딸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움의 즐거움을 천천히 알려주었다. 스마트 계곡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지켜본 말랄라 유사프자인은 교육에 일찍부터 흥미를 보였고 심지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전부터 아버지의 교실에 들어가 교사들을 흉내냈다. 탈레반이 파키스탄 북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춤과 텔레비전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말랄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학생의 통학을 금지한 조치였다. 소녀들 대부분의 배움을 끝장내버리는 파괴적인 조치였다. 말랄라는 그런 사태 속에서도 단념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 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BBC의 우르두어 방송에 나와 어떻게 탈레반이 교육을 받을 내 기본권을 빼앗을 수 있죠? 라고 물었다. 첫 블로그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그녀는 고작 11살이었다. 많은 사람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 자체로 그녀에게 실현의 도가니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랄라는 탈레반 치아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여성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일에서 도덕적 목적을 찾았고 자신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말랄라는 회복하기 훨씬 더 어려운 또 다른 실현의 도가니를 견뎌내야 했다.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듯이 탈레반 전사들은 통학버스를 세우고 말랄라가 누구인지 묻고는 그녀의 얼굴에 총격을 세 번 가했다. 여성의 교육권을 옹호하려는 노력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한 것이다. 그녀는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몇 주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고 혼수 상태에서 가까스로 깨어났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총상을 입었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충분히 회복해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교육권 옹호를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썼으며 활동의 폭을 국제적으로 확장해 전 세계의 여성 교육권이라는 대의를 옹호하고 나섰다. 말랄라의 정기로 그녀가 펼쳤던 여성 교육권 옹호를 위한 노력과 이후 그녀에게 가해진 공격이 상세히 알려졌고 그녀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2014년 17살의 나이에 그녀는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오늘날 탈레반과 다른 이슬람 군사 집단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말랄라는 파키스탄에서 더욱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지방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단속하기 위해 서점과 학교를 불시에 검문하는 소동을 벌였다. 말랄라에게 고냐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탈레반의 압제적인 통치를 마주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은 가로막혔다. 과거에 많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그랬듯이 그녀 또한 태어난 환경이 극단적 형태의 역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어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직면했으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리더라고 해서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경을 겪은 리더는 그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여행길이 완전히 바뀐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상실이나 갈등을 겪었지만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의 변화는 아직 겪지 못했다. 시련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 서로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빠르게 회복해 결국 그 경험 덕분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시련의 도가니에 관한 기억은 수십 년 혹은 평생 리더에게 자기 불신과 의심의 그늘을 들여울 수 있다. 엘리너 루스벨트를 보라. 그녀는 딸의 행복에 무관심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고 부모는 종종 그녀를 불안정하고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먼 친척인 프랭클린과 결혼한 뒤 그녀는 전업주부가 되어 다섯 자녀를 키웠는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워싱턴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프랭클린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가했고 심하게 앓고 있던 그를 대신해 엘리너가 그의 여행 가방을 풀어 정리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자신의 비서인 루시 머서와 남편 사이에 오간 열렬한 연애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엘리너는 오랜 세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더욱 강한 모습으로 일어섰고 탄압받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녀가 시련의 도가니를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프랭클린 사후 몇십 년 동안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다. 엘리더는 남편을 용서했지만 절대 잊지는 않았다. 그녀가 사망한 뒤 침대 옆에서 한 편의 시가 발견되었는데 그 여백에는 1918년이라고 적혀있었다. 루시 머서와 주고받은 프랭클린의 연애 편지들을 발견한 그 해였다. 그녀가 남긴 시는 버지니아 무어의 영혼이었다. 믿었으나 기만당한 영혼은 한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생각은 상스럽다. 태양은 무언의 설득이며 봄과 가을의 희망은 가장 자연스럽기에 영혼은 점점 차분하고 온화해진다. 작은 아이는 죽음보다는 숨을 들이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한다. 믿었으나 기만당한 영혼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5장. 회복력의 비결 우리는 불안정하고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안다. 과도한 야망, 인격결여, 비겁함 혹은 나태한 무능을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패한다. 누구도 그런 사람과 같은 참호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중 지도자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어떤 조사나 연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 경험은 물론이고 역사,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에서 여러 중요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나는 4명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20년 넘게 강단에 서며 현장에서 느낀 것이 있다.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소양은 인격, 진실성, 용기다. 하지만 리더가 회복력을 보이며 실현의 도가니를 무사히 거치려면 쾌활한 기질, 적응력, 강인함, 견인주의라는 네 가지 중요한 자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쾌활한 기질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90살 생일을 맞이한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를 만났다.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루스벨트가 떠난 뒤 홈스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성은 1류지만 기질은 1류다. 홈스의 평가는 정확했다. 루스벨트는 공직생활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에는 유별날 정도로 가문의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그는 쾌활한 기질을 지녔고 그 덕분에 자신의 고통을 넓은 마음과 내면의 확신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소아마비에서 왕쾌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했다. 나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이 레건 대통령을 얼마나 크게 도왔는지 직접 목격했다. 그 덕분에 그는 암살자의 공격에 거의 죽을 뻔했으나 살아남았고 그 후에는 더욱 큰 활약을 보였다. 기퍼는 자신이 맡은 대통령직의 존엄을 믿었고 그런 자세를 조금 더 흐트리지 않았다. 나는 1981년 대통령이 피격당한 운명적인 오후에 백악관 웨스트웅에 있었다. 그를 태운 차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고 그는 승용차의 맨 뒤쪽에서 하차했다. 그는 땅에 내려서 조심스럽게 신사복 상의에 단추를 잠그고 차 주위를 돌아서 병원 문 앞까지 걸어갔다. 대기 중이던 의사들 앞에 도착한 그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나가자 그제서야 비로소 의사들의 품속에서 쓰러졌다. 그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몇 달 뒤 참석한 회의에서 나는 늘 낙관적인 레이건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는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한 두 어린 형제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형제 중 하나는 불평이 많은 울적한 아이였다. 부모가 선물로 새 자전거를 보여주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은 곧 사고로 당할 거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폐기 처분될 것이고 자신은 가슴이 아플 거라고 말했다. 실망한 부모는 다른 낙관적 아이를 선물이 있는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아이의 눈에 보이는 건 가득 쌓인 폐지 더미 뿐이었다. 그러자 아이는 격양된 웃음을 터뜨리며 폐지 더미를 뒤지면서 여기 어딘가에 조랑말이 숨어있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네건 대통령의 기질을 100% 다 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쾌활한 기질 덕분에 실현의 도가니에서 회복한 후 더욱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인함 최근 내 동료이자 친구인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역사학 교수 낸시 코엔은 내게 레이첼 카슨을 다시 소개해줬다. 나는 카슨이 환경운동가로서 이룬 업적에 관해 알고 있었다. 그녀의 책 침묵의 봄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종종 강인함이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표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강인함을 끈질김이라 부른다. 그리고 앤젤라 더쿠어스를 위시해 다른 사람들은 강인함을 투지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렸다. 더쿠어스는 투지를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향한 열정과 뚝심의 결합이라고 규정한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핵심 특징이 바로 투지임을 보여주었다. 강인함이든 끈질김이든 투지든 무엇으로 불러도 좋은 그 자질을 레이첼 카슨은 풍성하게 지닌 사람이었고 그 자질은 그녀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1960년 그녀는 책을 지필 중이었는데 당시 미국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던 합성 살충제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음을 깊이 있게 파헤친 책이었다. 그의 몸 의사들은 세 번째로 그녀의 왼쪽 가슴에서 종양을 제거했다. 그 종양은 무척 수상해서 본격적인 유방 절제술로 생각해볼 만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그러한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몇 달 만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그녀의 암이 전이 되는 중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레이첼 카슨은 한정된 시간에 맞서 싸우는 경주를 시작했다. 그녀는 쓰던 책을 마저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완수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 게다가 암 때문에 빈번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낸시 코엔이 쓴 리더십에 관한 책 위기에서 만들어지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카슨은 가장 우울한 생각을 가슴속 깊이 감추고 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속으로 신음한다. 나는 밤에 일어나 조용하고도 간절하게 메인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메인주에서 여름을 보내는 걸 좋아했다. 어떤 날에는 지필이 생산적으로 잘 이뤄졌지만 곧 난관에 직면했다. 그녀는 한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너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살충제의 매우 위험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큰 오류 없이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 카슨은 기적적으로 원고 지필을 끝냈지만 또 다른 장애물과 맞닥뜨렸다. 뉴욕허에서 세 번에 걸쳐 그녀의 책을 발췌해 게재하자 거센 논란의 불길이 일었다. 지지자들이 몰려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대법관 윌리엄 O. 더글러스는 그녀의 책을 토마저씨의 오두막 이후 가장 혁명적인 책이라 평가했다. 반면에 화학업계는 앞장서서 그녀의 책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까지 비방했다. 화학업계의 한 거물은 그녀가 공산주의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거물은 그녀의 사상이 인류를 암흑기로 돌릴 수 있으며 해충과 질병이 다시 한 번 지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슨은 중병에 시달리면서도 투쟁을 계속해 정부가 제대로 살충제 단속을 시행할 때까지 버텼다.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챈 그녀는 친한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부스베이 하버의 한국길을 따라 마지막 산책을 했다. 그 직후 카슨은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생명체가 삶의 주기를 마치는 때가 되면 그런 끝맺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삶의 편린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나는 그런 가르침에서 깊은 행복을 얻었다. 낸시 코엔은 카슨의 인품이 형성되던 시간, 즉 실현의 도가니가 2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이 길고 느릿한 연소는 그녀가 절망의 벼랑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길 거듭 요구했다라고 썼다. 낸시는 그를 이렇게 끝맺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고 책을 마무리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녀의 능력은 중요한 대의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태도에서 원동력을 얻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성인 레이첼 카슨은 오늘날까지 현대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꿋꿋이 자신의 항로를 지킨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행운이 되었다. 카슨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셨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요하지 않은 채로 대의에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경을 마주했을 때 뛰어난 리더는 굳건히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일 단위로 월 단위로 심지어는 연 단위로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자신의 가치에 다시 헌신하고 착실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강인합니다. 작관 하버드대학교 메모리얼 교회 목사 피터 고메스는 역경에 관해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우리는 역경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견인주의 여기서 견인주의란 욕정이나 욕망 따위를 의지의 힘으로 굳게 참고 견디어 억제하려는 도덕적, 종교적 태도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인과 로마에는 이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밀려난 지 오래되었지만 인생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필수적인 지혜의 원천이다. 1990년대 백악관에서 일할 때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국내 비행을 한 적이 있었다. 탑승하던 중에 대통령은 ABC의 오랜 뉴스 앵커 테드 코펠이 좌석에 앉은 채 얇은 책에 몰두한 모습을 보았다. 테드, 뭘 그렇게 읽어요? 대통령이 물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입니다. 그러자 클린턴이 말했다. 아, 저도 그래요. 사실 1년에 한 번을 읽으려고 하죠. 이에 코펠도 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로부터 그리고 넬슨 만델라 같은 리더와의 대화로부터 클린턴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토아 철학은 공화당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정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되어주었다. 만델라는 클린턴에게 적이 그의 정서, 정신적 균형 상태에서 우위에 있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독서 습관에서 내가 그들과 견줄만 하다고 말하긴 힘들겠지만 나 역시 나이가 들면서 청년 시절에 더 부지런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공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고대 철학자들은 실용적인 사람들로 지혜와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자주 만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들이 남긴 책과 대화록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고 로마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깊이 매혹되었다. 역사학자 포레스트 맥도널드에 따르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영국군을 기적처럼 물리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곧이어 이전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오래 지속하는 공화국 정치체제를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그런 목표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테네 철학자들은 실용성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로크와 몽테스키의 같은 철학자들조차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거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과 희망을 보았다. 세네카, 키케로, 에픽테토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와 정치인은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생활 방식과 리더십을 가르쳐주었다. 스토아 학파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칙이 공적 미덕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널드는 이렇게 썼다. 그 미덕은 공공복류를 위해 이타적이고 전면적이며 고결한 헌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 공적 미덕이 독립전쟁 중에 유행했고 많은 사람이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큰 희생을 치렀다. 하지만 평시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열정에 이끌릴 것이고 공직자들은 야심과 권력, 즉 권력욕과 금전욕을 향한 열정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토아 학파는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자제력, 엄격한 극기, 열정의 포기, 역경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 그리고 명예를 향한 확고한 헌신 등을 강조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던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수도와 철학에 대한 관심과 환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포로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스톡데일은 20년 동안 미국 전투기 조종사로 지냈고 30년 후반이 될 때까지 조종석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무렵 그는 국가 안보에 특화된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기관의 석사과정에 등록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전략 설계자로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수업이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워싱턴에서 서류를 보는 관리 업무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스탠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사무실에 들렀고 거기서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인 필 라인랜더를 마주쳤다. 그 우연한 만남 덕분에 그는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었다. 스톡데일은 몇 년 뒤 포화 속 용기, 인간행동실험실에서 에픽테토스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썼다. 40쪽가량의 에세이인데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글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소아시아에서 노예로 태어난 에픽테토스는 15살이던 석이 50년에 사슬에 묶여 로마로 압송되었다. 로마인들에게서 난폭한 취급을 받은 그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불구자로 노예 경매시장에 나왔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호기심과 불굴의 정신에 감탄한 어떤 로마인이 그를 사갔다. 이런 호의 덕분에 에픽테토스는 결국 일가를 이룬 스토아학바 철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스토아학바는 에픽테토스를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스토아 철학은 현대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실용적이라 판명된 고귀한 철학이다. 스토아학바는 신체의 손상을 하찮게 보는데 이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다. 그들은 동포와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훌륭한 사람이 품게 되는 수치심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잘 단련된 사고와 용맹한 행동을 요구하는 스토아학바의 기준을 받아들인다. 스톡데일은 윌 두렌트의 그리스의 삶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소수가 어디에서나 용기, 숭고함, 선의를 지닌 최고의 인재들이다. 스톡데일은 곧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엄격한 시험, 즉 실현의 장을 맞이했다. 스테퍼드 대학교에서 현역 군인으로 돌아온 그는 베트남 근처 해역에서 세척의 항공모함에서 근무했다. 근무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저술을 지참했으며 침대맡에 두었다. 1965년 9월 9일에 벌어진 일에 관해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작은 스카이호크 함재 전투기를 타고 500노트의 속도로 저공으로 적의 대공포 위를 날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기체에 불이 붙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다. 비상탈출 이후 나는 30초 정도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었고 그 직후 바로 앞에 있던 작은 마을의 큰 길에 떨어졌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앞으로 최소 5년은 선진 기술의 세상을 떠나 에픽테토스의 세상으로 들어서는구나.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희생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게 너희가 어떻게 마음을 단련시키느냐에 달렸다라고 했다. 적익의 포로로 잡히자 스톡데일은 그의 감방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투옥된 적이 있는 전쟁 포로 존 맥케인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군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하고 고달픈 대우를 받았다. 그는 하노이 힐튼에서 8년간 붙잡혀 있었다. 그곳에서 15번 고문당하고 족쇄를 찬 채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게다가 스톡데일은 전쟁 포로 중 최고의 장교였으므로 한국전쟁부터 시행된 군사규칙에 의해 대략 5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동료 포로들의 대표 역할도 맡았다. 포로 생활을 하던 내내 그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가 늘 마음에 두 개의 문서를 간직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한 가지는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신의 힘이 미치는 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신의 힘이 못 미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힘이 못 미치는 곳에 있는 일에 관심을 보이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한 삶에 살게 된다. 당신은 그런 일에 놓아버리고 당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격주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더는 공군비행단 단장으로서 미국인 동포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며 적 간수들의 눈에는 범죄자이자 경멸의 대상으로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그 일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는 베트남 군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주지 않고 고통을 묵묵히 견디기로 마음먹었다. 스토아 철학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견디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전쟁포로가 밧줄을 타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노이 힐튼에 투숙하게 되면 전쟁포로는 무조건 취조실로 먼저 끌려갔고 그곳에서 간수들은 군사정보를 요구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포로를 잔인하게 다뤘다. 스톡데엘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 도착한 포로들은 밧줄에 태워졌다. 당신은 바람, 비, 얼음, 바닷물, 간수 따위가 몇 분 만에 사람을 무력하고 흐느끼는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심지어 대소변 마저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당신은 갑작스레 몰아치는 고문을 당한다. 고문 전문가는 아주 단단한 밧줄로 당신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철봉에 달린 조임새로 당신의 양 발목을 단단히 고정해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 손에 든 밧줄을 획 잡아당겨 당신의 몸을 그 발목을 향해 절반쯤 접히도록 잡아당겼다가 다시 당신의 몸을 허공으로 내팽개친다. 이런 밧줄 타기 고문을 겪으면 사람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금방 깨닫는다. 엄청난 불안이 당신에게 몰려온다. 곧 상체의 혈액순환이 멈추고 그로부터 유발되는 통증은 계속 커져만 가며 밀실공포증은 점점 더 심해져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들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것을 내뱉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때때로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불기도 한다. 스톡델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고문에 못 이겨 우리는 굴복했고 우리의 죄책감과 미국의 사악함을 낡은 녹음기에다 대고 불어야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른바 콜드소크에 들어갔다. 그것은 한 달 정도 완전히 고립되어 자신의 죄를 숙고하는 것이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주 우울한 명상에 빠져들었다. 그 상황에서는 가장 태평한 미국인조차도 자신과 자신이 옹호하는 모든 걸 배반했다는 자괴감이 들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오래전에 그런 심리상태를 이해했다. 신뢰할 수 있고 자존심이 있고 품행이 바른 내적 자아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놀랍게도 오랜 포로 생활 중에 스톡델은 동료 포로들에게 스토아 철학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스토아 철학 리더십을 통해 그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했다. 스톡델은 늘 자신의 회복력과 생존 능력이 에픽테토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인격을 성숙시킨 그댄 같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었다. 쾌활한 기질, 적응력, 강인함, 견인주의 이 네 가지 자질은 내면의 회복력으로 실현의 도가내를 잘 통과해 궁극적으로 이겨낼 사람들의 특징이다. 물론 이 네 가지 자질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망하고 회복력 넘치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 리더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면서 굳건한 도덕적 목적을 세울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